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 이용재입니다 자 출제기관에서 토익의 어휘를 내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어법을 이용해서 어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의미상 비슷하다고 느껴졌을 때 계속해서 해석으로 진전을 하지 마시고 의미상 두 단어가 비슷하다면 뭔가 다른 곳을 갖고 정답을 골라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전환을 하시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과연 어법상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죠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세이라는 단어와 텔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바꿔 보셨을 때 말하다 말하다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두 단어를. 해석으로 고르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겠죠. 출제자도 이것을 의미가 아닌 어법으로 고르라는 의도를 먼저 갖고 있었다는 건데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기준점을 먼저 삼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말하다 말하다 두 개를 다 학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놈을 잡으시라는 거죠. 텔이라는 단어는 일단 죽었다 깨도 뒤에 사람이 온다 이거 하나를 딱 잡아주세요 그죠 tell me tell me 이거 하나를 잡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오면 텔이고 사람이 안 오면 그냥 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겠죠. 사람의 유무 갖고 정답을 고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 고른 다음에 구체적인 단어들의 어법을 추후에 학습을 하신다면 이제 향후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과연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어법의 차이를 갖고 정답을 골라내는 여러 가지 예외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들을요.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처음부터 문제를 읽었다 시간 너무 낭미되겠죠 일단 선택지를 보시는 거예요. said 말하다 announced 알리다 told 말하다 mention 언급하다 우리말로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의미로 정답을 고르지 말라는 얘기구나 어법을 따져야 되겠구나라는 거겠죠. 자 앞서 배웠던 배웠지만 tell tell의 과거형 told겠죠 사람이 왔으면 정답. 요거 하나는 배웠잖아요 뒤쪽에. 사람 나온 거 맞습니까 바로 정답은 c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tell이 아니면 다 오답이라는 얘기죠 저 해석으로 구별하는 거 아닌 거 맞죠 어법을 통해서 구별한 거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자주 빈출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리플레이스 일단 한국어로 바꿔 보세요 교체하다. convert 바꾸다. 교체하다 와 바꾸다 를 한국어로 따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리플레이스는 with라는 전치자와 함께 쓰이고 convert는 to나 into와 함께 쓰인다는 어법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간편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 빈칸이 뚫리고 a번이 리플레이스 b번이 convert 해석을 했더니 두 단어가 비슷해 아이고 어법이구나 그러면 뒤쪽에 있는 단어들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전치사만 찾으면 정답이 그냥 바로 맞는 얘기죠.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어의 기억의 방향도 바꾸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리플레이스가 교체하다 였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리플레이스 뜻은 몰라도 with 네 이거를 기억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convert 바꾸다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to나 into 이거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announce와 notify. 비슷한 앞에서 배웠던 그 단어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단어 중에 이 notify가 tell의 군이에요. 그러니까 tell me notify me 일단 사람 나오면 정답 되는 단어. 그다음에 announce라는 단어는. say의 같은 군입니다 사람이 안 나올 때 말하는 뜻을 가꾸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사람이 없을 때 말하다 뜻을 가꾸실 때 정답 되는 단어 사람이 왔을 때만 정답 되는 단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 다른 단어들을 몇 개 더 적어드린다면요 explain과 또 mention. 네. 요게 지금 같은 군으로 보시면 되고. tell notify inform. 요런 단어들은 사람이 반드시 와야지 정답 되는 단어 요런 어법적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nowledge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familiarity 지식입니다 그런데 뉘앙스의 차이점을 갖고 고르기엔 너무 어렵다는 느낌 드시죠 그러면 전치사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knowledge of knowledge about. 그런데 familiarity는 위드가 사용된다는 점이겠죠 그러면 빈칸 뒤쪽에 어떤 전치사가 나왔는지만 보신다면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ogether alongside 우리말로 둘 다 함께 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면 alongside는 바로 전치사예요. 그니까 다른 전치사의 도움 없이 바로 명사를 취할 수 있는 반면에. together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취하려면 중간에 위드라는 장치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위드가 보였다면 together 없다면 alongside 의미는 같다라는 것이죠. 어법의 차이점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실제 part 5와 6 문제에서 전체 문장을 해석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어법상만으로도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밖에 다양한 어휘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오늘 어법으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